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내와 관련된 꿈은 현실 속의 배우자와의 관계, 현재의 감정 상태,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아내에게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은 때때로 자아의 내면적 문제나 억눌린 감정을 드러내는 창구가 되며, 아내의 꿈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꿈은 배우자와의 관계, 애정과 갈등, 그리고 상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 속에서 아내와의 상호작용은 현실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와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이나 만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꿈은 현실에서의 결속감이나 서로에 대한 애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 사이의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면 현실에서도 상대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꿈에서 아내와 싸우거나 갈등을 겪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현실에서 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은 때때로 무의식 속의 감정을 표출하는 창구이므로 현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갈등이 꿈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내 꿈은 보호본능이나 상대에 대한 의지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꿈 속에서 위태로워 보이거나 위험에 처한 경우 이는 아내에 대한 보호심과 걱정을 나타내며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다투는 꿈은 실제 생활에서 불만이나 갈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 속의 다툼이 격렬하거나 심각할수록 현실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꿈을 꾸었다면 상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나 조율이 필요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행복하게 웃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꿈 속에 나타나는 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평화롭고 안정적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서로에게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며 현재의 관계 상태에 대한 무의식적 만족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꿈입니다. 아내가 사라지거나 꿈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은 무의식적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아내를 잃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관계에서 멀어질까 하는 걱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무의식 속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현실에서 상대와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프거나 다치는 꿈은 상대방에 대한 걱정과 보호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아내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져 있거나 그녀를 돌봐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이런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하는 꿈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서로에게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반영하며 서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는 꿈입니다. 꿈에서 아내와의 상호작용은 관계에 대한 무의식적 평가를 반영합니다. 만약 꿈에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는 현실에서의 만족감을 나타내며 반대로 다툼이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관계에 대해 무언가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아내 꿈은 상대에 대한 의지와 안정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가 도움을 주거나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는 현실에서도 배우자에게 큰 심리적 의지를 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거나 다치는 꿈은 현실에서 관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은 무의식 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내는 수단이므로 현실에서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해 일 아내와 다투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아내와 격렬하게 싸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의 다툼은 큰 소리로 서로에게 비난을 퍼붓는 형태였으며 그는 깨어나서도 꿈의 여운이 남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는 실제로 그가 최근에 아내와의 갈등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아내와의 대화가 필요함을 깨닫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아내와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꿈. 어느 날 밤 한 남성은 아내와 함께 바다를 배경으로 산책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느낀 따뜻함과 평화로움은 그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으며 그는 이 꿈을 통해 아내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삼아내가 아프거나 다치는 꿈. 어느 한 남성은 꿈에서 아내가 심하게 다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꿈 속에서 느낀 공포감으로 인해 그는 깨어난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그가 아내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품고 있었던 것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후 그는 아내의 건강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살해 사아내가 사라지는 꿈. 어느 날 꿈에서 한 남성은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아내를 찾아다니며 불안해했고 아내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에 잠에서 깬 후에도 불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멀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이후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아내와 사별할 조짐이다. 아내가 행실이 나쁜 떠돌이와 바람이 날 것이다.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꿈은 실제 몸일 수도 있으니 일단은 배우자를 잘 관찰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체로 자신이 바람피우고 싶은 욕망이 거꾸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신경 쓰고 다스려야 할 것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가 싶다. 꿈은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일도 드러내지만 대부분의 영역은 자신의 감춰진 본심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면으로는 아내나 남편이 본업으로 하고 있는 일과는 별도의 일이나 취미에 열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내나 남편이 알몸을 드러내는 꿈 아내나 남편이 알몸을 드러내는 꿈을 꾸게 되면 기위가 높아지고 재물이 쌓이며 즐거움이 따른다. 아내에게 용서를 비는 꿈 아내는 싸움을 잘하는 여자일 것이다. 아내와 헤어지는 꿈 아내를 더욱 총애한다. 아내가 대변 보는 것을 보는 꿈 아내에게 재물운이 든다. 부인이 다른 남자와 가는 꿈 아내의 내조로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인은 승진과 명예가 따라하게 된다. 아내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꿈 아내의 내조로 크게 출세하게 된다. 아내를 진맥하는 꿈 아내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꿈이다. 아내의 가슴이 여러 개로 보이는 꿈 아내의 정조에 문제가 생긴다는 암시이다. 아내가 남편의 의복을 걸친 꿈 아들을 출산하게 될 것이며 집안에 경사가 생김 아내가 남편의 옷을 입는 꿈 아들의 출산이 있다. 아내가 마른 꿈 아이를 낳을 꿈이다. 죽은 아내가 소복을 입고 누워있는 꿈 악심과 원한의 귀신이 행복한 가정에 재를 뿌린다. 근심 걱정 우한이 발생한다. 아내에게 술 한 잔을 권하는 꿈 애정이 변함없을 것이다. 부인과 싸우는 꿈 원편이든 낭비하거나 질병을 얻는다. 임산부는 유산할 짐조이니 각별히 조심할 것 문 밖에서 아내가 보고 있는 꿈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집안의 반대로 뜻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편이 죽어 아내가 상복을 입는 꿈 어떤 일이 성사되어 부귀해진다. 부인과 함께 죽다 살아나는 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아내가 석방되어 감옥에서 추록하는 꿈 영원히 그녀와 별거한다. 아내가 모욕을 당하는 꿈 오래지 않아 아내와 말다툼이 있을 것이다. 헤어진 아내와 성교하는 꿈 오랫동안 질질 끌어오던 일이나 다시 시작한 일이 성취되는 꿈이다. 아내가 바람피는 것을 보는 꿈 오히려 자신의 외도를 조심해야 한다. 외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다. 아내가 출산 준비를 하는 꿈 외부에 드러내지 못할 숨겨진 비밀이나 난처한 입장 및 어떤 일로 말 못할 속사정이 생기게 된다. 누군가가 아내의 목을 조르는 꿈 요긴한 시기에 당신이 벗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꿈 운이 좋아져 돈이나 재물이 들어올 꿈이다. 아내가 외도하는 꿈 이 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승진하게 되며 규히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될 길몽이다. 아내의 무덤에 세울 비석을 보는 꿈 이들 부부가 백년해로 할 것이다. 아내가 수영을 하는 꿈 이성 문제로 시끄러워질 징조이다. 아내가 목욕하는 꿈 이성 문제로 아내와 다툴 일이 생긴다. 아내와 나 둘 중에서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우는 꿈 이성 문제로 다툴 징조이다. 남의 부인을 껴안는 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길조이고 실업자는 직장을 직장인은 윗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일진 남편이 사망하여 아내가 상복을 입는 꿈 일이 이루어져 부기를 누리게 된다. 죽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난 꿈 자기 일에 협조해줄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소원을 성취하게 됨을 나타내는 좋은 꿈입니다. 아내가 결혼하는 것은 자기의 아내가 시집가는 꿈은 흉몽으로 머지않아 아내와 사별할 조짐이다. 죽은 아내가 문을 열고 내다보는 꿈 자녀가 공연히 화를 낸다든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놓이기도 된다. 부인이 끓이는 우유에 대이는 꿈 자식이 많아질 길조이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나 여자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꿈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라 여자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꿈은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제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음을 암시한다. 당신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다.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내가 외도하는 꿈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고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며 타인의 존경과 신망을 얻어 집안이 발전, 융성하게 된다.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로 나오는 꿈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로 나오는 꿈을 꾸었다며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다른 마음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단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불만, 즉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등의 감정이 표현된 꿈일 수도 있다.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개선할 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만일 불륜을 암시하는 꿈이라면 대체로 본인보다는 상대방의 불륜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잘 해결할 방도를 찾아보아야겠다. 죽은 남편이나 아내에 관한 꿈 자신의 일에 협조해줄 사람, 형제, 자식 등의 동일시고 실패했던 일이 다시 소상할 때 표현된다. 아내가 바람피우는 꿈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을 떨치게 된다. 또는 아내를 의심하는 위처층이 꿈에 반영되는 경우 아내의 얼굴에 시험이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상하다 느낀 꿈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의식 속에서는 아내에게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이다. 아내가 처벌을 받는 꿈 장인 장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도피를 하는 꿈 장차 큰일을 저지를 것이다. 아내와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는 꿈 재물과 이권을 얻게 되고 가정이 화목해져 점차 살림이 안정되는 기쁨이 따르게 된다. 함께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물에 들어가는 꿈 재물의 이로움이 늘어나고 가업이 융성하는 등 기쁨과 안정을 성취하게 된다.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이권의 피해 등 장애가 생기고 남과 다투거나 무함, 외방 및 시끄러운 말썽이 빚어지게 된다. 부인과 함께 나들이나 여행을 다니는 꿈 재물의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아내와 함께 불고기는 먹는 꿈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될 진조이다. 땅이나 건물 등 문제로 아내와 다투는 꿈 재물이 생기고 경영사가 순탄하게 발전하여 구하는 목적을 순조로이 달성하게 된다. 부인이 죽어 사별하는 꿈 재물이나 부부 또는 가족관계의 말썽이나 불안, 피해 등 굳은 일이 생기게 된다. 아내가 돼지를 안고 있는 꿈 재복과 인덕을 갖춘 아기를 잉태하게 될 진조이다. 횡재수가 들어오게 되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아내 몸에 상처가 있는 꿈 재정이 곤란해진다. 부인과 함께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꿈 점차 가업이 번성하고 소망과 계획이 순조롭게 성취되며 재물과 이권이 풍부해진다. 부인이 남편을 안아주는 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부인과 함께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꿈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진조이다. 부인이 구름을 타고 가는 꿈 좋은 일이 생긴다. 아내가 비단옷을 입거나 혹은 남편의 의복을 걸치는 꿈 주로 태몽이며 귀한 아들을 출산하게 될 꿈이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경제가 점점 더 안정을 찾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죽은 남편이나 아내가 보이는 꿈 죽은 남편이나 아내가 보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을 도울 사람이 나타나거나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여 결국 성공하게 된다. 죽은 아내나 남편 혹은 애인과 하룻밤을 지내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좋고 나쁜 일을 막론하고 어떤 우연한 일을 만나게 된다. 예를 든다면 행재를 만날 수도 있다. 죽은 아내가 소복을 입고 방 안에 앉아있는 꿈 집안에 검은 그림자가 깔리고 우한이 들끓게 되고 인재가 발생한다. 서로 치고 때리거나 꾸짖고 욕을 하는 꿈 집안에 시끄러운 말썽이나 굳은 일이 빚어지고 질병이나 손자를 치르게 된다. 죽은 아내가 방 안에 누워있는 꿈 집안에 질병이 생기고 우한이 들끓게 된다. 부설, 싸움, 소송, 사고, 질병 등이 생긴다. 부인과 함께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는 꿈 집안이 달란 화목해지며 가족, 친주와 협력해서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즐거움이 생기게 된다. 아내와 자식에게 약을 주는 꿈 집안이 화목하고 행복하며 즐거울 것이다. 가난한 집에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꿈 처녀가 시집올 때 아주 많은 물건을 갖고 올 것이다. 절의 아내의 위패가 모셔지는 꿈 출세하거나 명성을 떨치게 된다. 아내가 담장 밑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보는 꿈 취직이나 승진 혹은 많은 돈이 생길 짐조이다. 부인이 개구리를 잡는 꿈 퇴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제주덩어리 자식을 낳아 익신 출세시킨다. 부인이 남자로 변하는 꿈 하는 일마다 뜻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관제수가 있으니 운전은 주의해야 한다. 아내가 과일 주스를 실컷 마시는 꿈 한평생 즐겁고 행복할 꿈이다. 아내와 산골짜기에서 즐거웠던 꿈 헤어지게 된다. 아내와 헤어지게 되어 슬프게 우는 꿈 현실은 걱정 끝. 행복 시작이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 꿈에서의 아내는 애착을 가진 일을 의미한다. 슬프게 울었으면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의 찌꺼기를 모두 쏟아내어 깨끗하게 한 것이니 마음의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평탄한 행운의 길이 열린 것이다. 부인 자식과 함께 여행하는 꿈 본인이 행복하고 원만할 것이다. 남편이 아내와 애인과 함께 자는 꿈 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업성으로 꽉 막혀버릴 흉몽 아내가 다른 애인과 함께 자는 꿈 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업성으로 꽉 막혀버릴 흉몽이다. 아내가 스님이 되는 꿈 흉몽으로 거래관계에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 부인의 사랑이 느껴지는 꿈 이도혈악과 이성의 산실 속에서 새로운 우주를 탄생케 한다. 아내를 때리는 꿈 가정 문제, 말썽, 손해가 있다. 아내가 아기를 끌어안는 꿈 가정 불화, 재물, 손실, 구설수 등이 따르게 된다. 아내와 함께 뗏목을 파는 꿈 가정 살림이 원만할 것이다. 아내가 많이 젊어져 있는 꿈 가정 생활이 행복하고 원만할 것이다. 아내가 죽는 꿈 가정의 다툼이 생기는 흉몽이다. 아내가 차를 타고 떠나는 꿈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된다. 부인과 함께 잠을 자는 꿈 가정의 불화가 생길 진조이다. 아내가 힘든 일을 하는 꿈 가정의 식솔이 늘어난다. 아내와 함께 저수지에서 목격을 하는 꿈 부부 생활이 화목하고 행복할 것이다. 부인과 함께 잠을 자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는 꿈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객지로 떠나게 된다. 아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꿈 가족이 늘어날 꿈이다. 부인과 함께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깨우는 꿈 결혼식에 초대받거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아내가 물을 마시는 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징조이다. 아내가 사원으로 들어가는 꿈 부부 생활이 화목하고 행복할 것이다. 아내가 심하게 낙심하고 있는 꿈 가정의 언쟁이 생긴다. 부인이 노래를 부르는 꿈 가정이 행복하고 원만할 것이다. 아내와 함께 길을 걷는 꿈 가정이 화목해진다. 아내가 만지기게 된다. 아내와 함께 길을 걷는 꿈